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성공 가져갈게요. 한 장 뽑을게요. 내리고 내리고 한 장 써서 두 장 버릴게요. 해서 이 카드 가져오겠습니다. 네, 붙이고 차례 마치겠습니다. 네, 진행할게요. 뽑고, 너무 좋은데? 그러면 올리고요. 올리고 진행하겠습니다. 써서 7장 뽑을게요. 그리고 효과 사용할게요. 하고 이렇게 두 장 올릴게요. 하고 둘 다 사용할게요. 대상은 여기고요. 이렇게 4개를 올리고 네, 4개 올리고 네, 그리고 이거를 올려가지고 이거랑 바꾸겠습니다. 네, 해서 데미지 정도 주고 기절시키겠습니다. 네, 두 장 가져갈게요. 그럼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